동글동글한거 감있으면 안돼요 감있으면 안돼요 자 집중하고 침착하며 끝까지 화내지 말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1 성공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최상위 높습니다 싸와봐 한번 어떻게 싸웠는지 12개 다 싸와봐 자 창의력을 발휘해보세요 어떻게 싸울까요 과연 어떻게 싸워요 네 높이 싸워야 돼 최대한 높이 싸워야 돼 최대한 높이 싸워야 돼 10초 이상 움직이면 안돼요 머리를 쓰세요 10초 이상 감있으면 안돼요 동글동글한거 아 이거 어떡하지 최대한 멀리 최대한 높이 그리고 10초 이상 움직이면 안돼요 5초 이상이요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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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하나 둘 아 넌 둘 4개씩 싸우면 좋은데 높이가 많아 3개씩 싸웠어 아 이거 아 진짜 이렇게 안좋아 손은 안 움직여요 건축물 같는데 이거는 피라미드 같은 느낌으로다가 다 12개 싸웠지? 네 오케이 굿 5 4 3 2 1 성공 1 1 1 2 2 2 2 3 2 3 3 4 5 5 5 끝부분이 둥그러지 않으니까 이렇게 싸야지 있는거구나 네 천재인데 오 자 예연이처럼 끝부분 싸는거 굉장히 머리좋게 잘쌌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따가 대결할때는 이거는 제외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자 지금 너무 잘했는데 조금 이따 대결할때는 안됩니다 시작 시작 5 4 3 2 1 성공 성공 2 1 성공 2 1 성공 3 2 1 성공 성공 2 2 3 2 2 2 3 3 3 3 5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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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림 설정